안녕하세요 부양남모풍입니다 오늘 12월에 주일 첫 주 쉬시는데 쉬시는데 조금 무리할까 싶어서 전시회 앞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잘 이제 촬영은 안오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촬영해 보도록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나중에 전시회 오시면 네임이 붙어 있을 거에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본 꽃들 핀꽃이요 핀꽃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해보세요 이게 사토시 맹꿈입니다 맹꿈 시리즈에서 나온 건데 저희들은 요거 나중에 네임탱만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나중에 오시면은 보시 다음 전시회 때 전시회 때 여기 네임이 담아질 거에요 그때 이제 오셔서 잘 담아 보시고 오늘은 영상 전시회 전에 저희들이 잠깐 짬을 내서 함께 한 개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셀룰 멋있죠 립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그쵸 반듯하고 꽃도 정말 이렇게 반듯하고 정말 사토시한테 엘미 작고 하셨지만 사토시한테 이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꽃 만들어 놓고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은 후세대 후대에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이제 주인은 아실 거에요 꽃 멋지게 피었습니다 세미알바 그죠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꽃도 중요하고 사람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일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10일 11일 12월 10일 11일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미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안 있으면 더 한 번 더 상기하시라고 저렇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이런 말을 이제 저희들은 전시회 전이라 가지고 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한민국의 꽃들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오셔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래 해야 이 대한민국의 난초 문화도 발달이 발전이 되고 우리 내가 제일이다 최고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서로 그저 난초 산업에 발전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유배 될 거고 우리 학문호 씨가 대한민국 카틀리아 카틀리아 취미인 에라네를 아마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거기에 대두르기면 안 있습니까 그죠 에라네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공부를 학문호 씨가 만들었던 호야분이라는 학문호 씨가 만들었던 그 책을 책 속에 정말 진리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것도 책도 구매를 해 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는 거의 되고 에라네가 정말 잘 돼 가져가야 그죠 이게 한국의 난초 산업도 있고 뭐 어떤 데서 뭐 해패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이래 가지고 쪼개지면 쪼개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두르기면 저희들은 취미인한테 아니습니까 맡겨두고 우리 부양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오셔서 누구를 이때까지 이때까지 부양을 엄해했던 분 부양을 등을 쟀던 분 또 부양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 모두 가 있으면 축하의 장이 되도록 오셔가지고 양일간 구경 잘 하고 가세요 저희들이 푸짐한 상품도 마련했고 오시는 분 먼저 선착순으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으시겠죠 그죠 부양에서 했던 그 선물은 정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록을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남겨도 될 수 있는 만을 할 정도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가도 해도 그걸 가지고 가능하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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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저희들이 내일 퇴근 안 했는데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달 거예요 요게 22년 워커네라 전시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건데 요것도 아시죠 이것도 이래가지고 요거는 우리나라에 뭐 몇 번 저희 집에서도 몇 번 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것은 보시면은 어떤 무슨 꽃이라는 것을 아실 거에요 아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설명 오셔가지고 음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 보다도 요거는 사토시가 선배된 거에요 요거는 어떠세요 이 꽃이 어떠세요 이 꽃이 사토시보다 훨씬 좋게 좋게 나온 거죠 그죠 저희들은 요렇게 이제 이래가 한 개 한 개 안 있습니까 선배를 해 가면서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어 정말 예쁜 꽃들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에요 그 저희 부양에서도 이런 명품들을 이래가지고 그릇이 시켜 가지고 좋은 꽃들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아무쪼로 잘 구입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르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르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어 뭐 저희들은 여기에 해가지고 뭐 저희들은 요걸 뭐 어 우리가 지금 요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 하시는 것도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은 명품을 사올 땐 아니었습니까 정말 몇 백만원씩 주고 사온 거에요 사오 가지고 크로싱 시켜 가지고 어 크로싱 시켜 가지고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그 단돈 거의 5만원 한발버를 더 받으면 6만원씩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 어 부양이 그 진심을 알 때까지 안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꼭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지나왔던 세월은 다 묻겠습니다 묻고 제가 먼저 이래가지고 묻어야죠 그죠 묻고 뭐든 이래가지고 양란 이래가지고 그래나 카틀레아 이래가지고 덴드로비움 좋아하시는 분 그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전시를 해 갈 테니까 아니었습니까 그죠 와가지고 많은 격려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많은 구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요것도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요거는 지금 라피스 루즈 오븐이에요 루즈 오븐인데 지금 요아이는 전시에 조금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보면은 내일 딱 펴주면 정말 반듯하게 멋지게 펴주는데 앞으로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약간 버려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니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기다리고 봐야죠 그죠 이미 저희들이 이게 요아이들 여기에 저희 출품 저희들한테 출품을 맡겨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품 맡기고요 저 출품 이게 출품 전시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준시회 출품 그죠 그리고 출품을 하려고 맡겨나신 분들이 이미 아니었습니까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전시회 출품작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는데 음 부양 부양 위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꽃들 피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좋은 축제장을 만들어 가는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죠 난초 대한민국에 물론 난초는 저희 건 아니지만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었습니까 정말 꽃 피울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 저는 부양은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참가하고 대한민국이 이게 발전하고 모든 업체하고 있습니까 같이 융합을 해 가지고 어 더 좋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선진국 화해 단지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음 저는 언제든지 어 저 대처와 뜻이 동참이 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죠 어 저한테 안 있습니까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됩니다 기꺼이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음 요거는 음 우리 아마 이래 그 누구입니까 음 그 분은 꼭 보시면 알 거에요 이게 어 구두 그죠 구두 구두신은 아마 요 꽃들 보시면 알 거에요 무슨 꽃인지 그죠 어 여기도 이래가지고 전시회 출품작 막혀 놓고 갔습니다 그죠 전시회 출품작은 이렇게 막혀 놓고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출품작이 어 꽤 많으시네요 많고 아직 지금 다음주 어 다음주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아니었으면 저희 금요일 도착 수요일까지 아니었습니까 출품 하시는 분들은 어 택배로 꼭 못 오시는 분은 택배로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 네임택을 해가지고 전시회 끝나고 전시하고 어 상품 그 소정의 그 창가 창가 상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주에 어 또 보내 따뜻한 날 봐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폰티비고요 음 여기도 이게 아 보시죠 어 여기도 이래가지고 이미 안있으면 전시작품을 갖다 놓고 갔습니다 갖다 놓고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올해는 전시작품이 많이 들어 올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이상 30점이 아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음 야 꽃 멋지죠 어 이게 10 어제 제보니까 요렇게 딱 폐해가지고 이렇게 제보니까 13 13.5cm 나왔습니다 13cm 나오고 음 이게 알베센스 꽃 한번 보세요 알바 알베센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어제 이래가지고 12cm 나왔습니다 12cm 나오고 뭐 정말 이래가지고 저희들 이게 한개 한개 봐가면서는 정말 이래가 꿈같은 꽃들이 피고 있어요 아 여기 내가 이게 하나하나 손가락이 안 생겼는데 콩칼라 그죠 멋지게 큰 대주가 있습니다 음 우리 지금 국내에서 콩칼라 하고 팔고 있는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런거 하고는 요거 이 콩칼라 하고는 잽이 안되는 콩칼라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부모가 좋아야 자식도 성품도 좋아지는 거고 음 왜 옛날부터 그런 말이 학자집안에 학자가 난다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아입니까 모든게 다 알고 있다 아입니까 그죠 부모 성품이고 모든게 좋아야 어 자식들도 뽐먹고 다 모든게 따라가죠 그죠 음 남 비관해서 말 겁니까 그죠 어 내가 여기 오신 분한테 항상 내가 주묵을 지면은 모든게 손가락질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펼치면은 내한테 욕하는 사람은 모든 손가락이 아니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모든걸 뭐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모든걸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나는 이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두 주먹 두 주먹 불 끈 지고 아니겠습니까 모든걸 내 욕심만 채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어 항상 오시는 분한테 손바닥을 펼치겠습니다 내 모든 진실을 다 보여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래가지고 쏟아붓고 내 모든 것을 다 어 해가지고 이게 난초 대한민국에 난초사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 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음 노인이 되면은 가장 해야 될 것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내 주머니가 자꾸 피어져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내가 더 즐길 수 있고 내가 다음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련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게 생기는 거에요 움켜주면은 움켜주는 것만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내가 더 모든걸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 이제 요렇게 꽃하고 인연을 맺은 걸 가지고 제가 정말 내가 힘 닿는 데 까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먼저 손바닥을 펼치겠습니다 펼치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구경하시고 선물도 이래가지고 선착순으로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예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워크래너도 참가 많이 하셔가지고 음 참가 마셔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소중한 상품 드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받아가시고 아드로니스 카욱하미 물방울입니다 여기에 폴리하우도 이렇게 예쁘게 물방울이 피었습니다 물방울이 피었는데 어제는 햇빛을 좀 많이 줘 버리니까 그때 피코티가 되는거에요 알베시엔스 폴리하우무 물방울인데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엠씨입니다 엠씨기 때문에 폴리하우에서 요렇게 이제 또 이래가지고 건너오니까 요렇게 이제 실생을 해왔던건데 요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알베시엔스가 피었습니다 이것도 밉지않는 꽃이에요 밉지않는 꽃이여가지고 정말 반듯하게 좋고 우여지는데도 세미알바가 참 저거는 세미알바가 제일 첫꽃던 14.5cm 나왔었습니다 세미알바가 제일 첫꽃던 지금 가면 가서 조금 꽃이 대식되고 영양가가 없다보고 이래 되니까 그랬는데 꽃 멋있죠 영양가가 없다보니까 꽃이 조금 조금씩 다음 꽃은 자꾸 조금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테리안에 티포펜실러 여기 점이 조금 있으면 어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전시회 오시면 요 부근에 물이 많이 들거에요 아클랜드에서 아클랜드 하나 피입니다 아클랜드 하나 피고 갈비님은 갈비님 꽃 아니었습니까 그죠 톱구치에서는 중간에 탈락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테리안에 샘미알바입니다 아 여기에 정말 좋은 꽃 하나 이래가지고 이게 유젠하고 유젠하고 샘플하고 크로싱을 해가지고 이런 알베센스가 꽂혀 나왔습니다 밑에 위에 꽃들 상부는 꽃들은 썩 마음에 들고 그런건 없는데 잎이 안있습니까 지금 요거에 지금 핀재가 한 보름 정도 되었어요 보름 정도 되는데 요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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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좋은 좋은 품종입니다 이것도 이게 요게 이제 다시 이것도 이것도 전시품에 들어가는 품종이에요 전시품에 이래가지고 취미가 무늬 다시 가져갔다가 오셔가지고 요거 야 햇빛송이죠 햇빛송 요게 지금 요만큼 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꽃이 그때 전시까지는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번에 하나 건젖다는 그런 꽃인데 아직도 피어가 있습니다 음 저번에 한번 종채 섞여 걸렸어가지고 제가 이게 종채약을 뿌려 버렸더만 꽃이 좀 많이 이 사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꽃이 지맘대로 행성이 되고 이랬는데 옆에 서면 향이 바로 진동진동합니다 이게 요건 비니칼라 사토시가 선별하는거 아니십니까 그죠 와인누즈라고 아니십니까 와인누즈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않네요 사토시가 와인누즈완이라고 붙이는 한데 멋집니다 요것도 이거는 우리가 종자 생산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종자가 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 요게도 꽃이 완전히 정말 반듯하기 좋은거 이게 137번 137번 사과신분 아니십니까 다 꽃은 이렇게 나옵니다 137번 이죠 137번 사과신분들 꽃은 다 이렇게 반듯하게 좋은겁니다 우리 호야시가 제일 좋은거 골라갔죠 꽃 멋있습니다 예쁘죠 색깔 오시면 정말 반듯하게 멋집니다 요거는 조금 더 분쪽을 시켜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분쪽을 할겁니다 지금 겨우 3개정도 분쪽을 했는데 분쪽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분쪽을 할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 목적은 넬리아 자꾸 소형경으로 자꾸 소형경으로 갈거에요 소형경으로 가기 때문에 또 꽃들 소형경은 작고 귀여운 맛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렇죠 요것도 비니칼라 우리 비니칼라 현재 나가고 있는 비니칼라 이 꽃입니다 이 부모가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꽃이 정말 좋은 꽃이라 가지고 제가 했는데 예쁘게 잘 키워서 예쁜 꽃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또 제가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맨날 이제 우리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 아 되드러기면 또 여기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 그냥 꽃만 보고 가시고 그러는데 어떤 누구에 이래가지고 누구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또 이제 그게 나중에 또 분란이 제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겠죠 이때까지 제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생겼는데 어 제가 이제 요거 조금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안정적인 그런 그걸 해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래가지고 어 꽃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어 뭐 뭐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고치지 않는 사람까지는 제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정말 요즘 보면은 어 제 진실을 알고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게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오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 꽃들 보면서 저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먼저 그죠 그죠 이게 진짜 꽃들 좋아하시는 심성 자체가 고와야 되는거에요 어느정도 연시가 더하신 분들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서 살아보면서 모든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즘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젊은 세대에서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을 했던 것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싶어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고싶은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해야 될 일을 그때 또다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때는 또 내가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젊었을 때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분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때는 내가 하고싶은 말을 못하는 거에요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죠 하고싶은 말 그걸 못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씩 조금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묘한 마음으로 또 또 세상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가는 그런 세상 내가 내가 최고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은 이루고나서 하는 거에요 이루고나서 그죠 그냥 이게 조금 조금 사이비교주처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기만 바라보라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면 나중에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실은 그 진실은 언젠가는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왔으면 참 참되고 뜯을게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멋있게 사는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앞으로 부양 무풍이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이게 엘리제 여기에 우리 아들이 첫 이래가지고 내가 일본에 이래가지고 일본에 드나들고 이랄 때 아들이 아들 둘이 용돈을 이게 못아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첫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래가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꽃을 한게 사라고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그거면 그때 발부 한발부 한발부 반을 사는데 3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둘이 15만원 15만원 이래가지고 그 줄을 내가 주는데 제가 사토씨한테 요걸 3만원을 주고 샀었어요 그러니깐 그때 당시에 3만 3만 한 32만원 정도 들었을 거에요 그렇게 사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세 사람한테 제가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팔지는 안하고 계속 이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사줬던 그런 기념품인데 제가 부양에 결국 내가 다하는 날까지 아니겠습니까 간직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창고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맥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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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죠 기숙 꽃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맥시마 이렇게 실빗줄 보이죠 이것도 제가 구입을 할 때 구입당시에 이게 선별을 한거에요 이게 선별을 하고 요쪽에도 지금 나오는게 보이면 실빗줄 이게 정말 실빗줄 멋있게 들어 나오죠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실빗줄이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들은 보면은 잎이라든가 모든 색감이 조화가 정말 여기에 실빗줄이 안있습니까 안에 한번 봐보세요 실빗줄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나는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장을 해가지고 여기 아래 한번 봐보세요 이수꽃이 나옵니다 이게 왜 자르세요 정말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화원이나 화원이나 개인이 아닌 개인이 이게 왜 자르세요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산가족을 만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야될까요 정말 화분이 넘치고 넘치고 더이상 내가 못 기를 때 아니십니까 꽃들 정말 잘 기르고 못 기를 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또 잘라가지고 좋은 진 우리가 또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판매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모든 화분 자체가 아니십니까 저희들의 부양이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꽃다운 꽃들이 피는거에요 이게 한번 쳐다봐보세요 안셉 쓰고 모든게 아니십니까 저는 있으면 있는대로 아니십니까 하나분해서 다시 아니십니까 이렇게 두개 세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꽃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정말 그 알량한 돈 아니십니까 조금 취미해서 좋은 취미를 알량한 돈 조금 더 버리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이산가족 시키고 아니십니까 이러는거는 대두리기면 조금 상가해가지고 꽃대 아니십니까 꽃나무도 이게 정말 좋은 아니십니까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니십니까 그죠 서로 보듬어가면서 아니십니까 한 가족 식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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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려식물처럼 내가 기를 수 있더라 길러가면서 어떤 분이 저번에 제가 서울에 서울에 계신 분이 실버타운 들어가시면서 아니십니까 이때까지 저희 부양에서 사셨던 꽃들은 부양으로 다시 아니십니까 그죠 그동안은 다 보고 즐기면서 부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그죠 이때까지 좋은 삶을 사신 분 정말 그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앞으로도 건강 정말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아니십니까 그죠 건강하게 좋은 것만 많이 보시고 편안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유튜버 실버타운 가시더라도 멋지게 잘 봐주세요 제가 힘들 않는 날까지 아니십니까 제가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를 촬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 이게 세계적인 아니십니까 꽃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그날까지 아니십니까 저는 부양에서 열심히 꽃들 마음껏 길러가고 전시회도 오해지만은 비록 지금은 오해지만은 이게 10회 20회 30회 100회 이게 부양에서 계속 아니십니까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테니까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의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그 아우터 갤러리아에서는 저희들은 무상으로 한 100편 정도 사장님이 아니십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안 있으면 저희들이 전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니다 이 방송을 만하게 보시고 저희 꽃이 필요해 저희 꽃 전시회가 필요하면 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으면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다음달 1월달에도 가고 2월달에는 창원에 저희들이 갑니다 2월달에는 비어가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비어가 있고 3월달에도 가고 4월달에도 가고 연중으로 저희들은 제가 전시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꽃들 가지고 가가지고 길게는 못해주고 토 1년 왜 토 1년 아니십니까 안그러면 길게 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일주일까지는 가면 저희들이 조금 이게 농장일이 바쁘다 보니까 안 되고 토 1년 가스 아니십니까 그죠 일주일간 이제 저희들이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일주일간 해 가지고 어 거기에 큰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양 그 일주일간 무상으로 양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서 어 많은 꽃들 이래 가지고 각 지역마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작품입니다 작품 아직도 꽃이 안 핑계 하나 둘 셋 여섯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아마 꽃이 더 안 폈습니다 아직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저 안쪽에 하나 나오는 거는 저거는 꽃이 안 될 거 같고 여섯 개 정도 아직까지 꽃이 안 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자생기 브라질 일본에서 이렇게 전시하는데 봤습니까 그죠 못 보셨죠 여기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이번에 전시회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깜짝 놀랄 거에요 깜짝 놀라 가지고 요걸 제가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이런데 쫙 올리겠습니다 전시회 하고 아 전시회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화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전시회 때는 아마 제가 조금 실방을 할 것 같은 아니습니까 그죠 시간 시간 실방을 할 거에요 실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 기간에 전시회 때 아니 있습니까 그죠 깜짝도 판매도 아마 할 거에요 전시회 일요일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방송 하나하나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실방소개사 아니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깜짝 판매도 아마 할 거에요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많은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제 시간이 없으면 판매방송은 부득이하게 또 다음에 전시 끝나고 나서 매주 금요일날 하면 판매방송으로 또 가겠죠 그죠 그때까지 또 잘 하시고 이번에 전시회 못 오시는 분 그죠 전시회 멋지게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세팅 해가지고 멋지게 영상 찍어 올릴텐데 오늘은 이거 잠시 그죠 요거 보시고 저 안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실방처럼 아니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정도 시간이 가는데 지루하시다가 30분을 지금 30분 영상 담았네 한 시간 정도 가시더라도 이게 꽃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저는 어떤 흩한 말을 안합니다 그죠 꽃만 이렇게 이렇게 쫙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쪽에 전시대 이런 아이들은 전시시대 전시장이 아마 탈락이 될 거에요 여기 오시면은 계속 이 꽃들 남아 있을 거에요 이런건 전시장에 가고 이것도 여기 남아 있을 거에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총 천연색이에요 꽃도 한번 봐보세요 그죠 오셔가지고 정말 정말 좋은 꽃 많이 보시고 눈높이를 많이 가지고 갔어요 요거는 전시장에 갑니다 요거 또 우리 부양에 이번에 또 하나 선별 해가지고 하나 건졌습니다 정말 좋은 꽃입니다 아마 저도 아직까지 전시계 일본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꽃은 못 봤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이게 너무 좋은 꽃 가다 보니까 감정이 깊겨지네요 감정이 깊겨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게 물방울이에요 요거 보시면 주인은 아실 거에요 아 이것도 조금만 더 했으면 아니습니까 이게 정말 이것도 멋있는거에요 내년에 꽃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쳐다보면 저희들도 이게 세미알바는 계속 피고 있습니다 세미알바 많습니다 세미알바가 좋고 이래가지고 또 오시는 분 전에 제가 세미알바는 아주 수집을 많이 했었어요 세미알바만 거의 한 천하분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죠 한 5년동안 세미알바만 죽도록 수집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세미알바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모종 유모 모종이 세미알바가 저희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세미알바 유모가 판매가 될거에요 판매가 되기 때문에 부양의 세미알바 보셨죠 반듯하게 아니습니까 그죠 반듯하게 나온 세미알바는 한번쯤은 한번 한번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될거에요 아이고 이게 이때까지 화려했던 아니습니까 그거는 생을 마감을 하네요 그죠 전시회 때는 화려한거는 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꽃은 계속 나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그 12월달 전시회보다 2월달에 창원에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창원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아니습니까 거기에 더 안 있습니까 좋은 안 있습니까 작품들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때는 이게 명품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올해 이런 큰 발부에서 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아이들이 한번도 피어 보지 않았던 꽃들이 아니습니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전시회 오시는 분들마다 꽃 못 사갑니다 전시회 때 오시는 분 많은 꽃 구경하시라고 저희들이 2주 전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게 되면 어제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못사고 어제도 돌아가고 와 정말 꽃 좋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이게 자연처럼 안 있으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는 내가 좀 카메라가 빠르죠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해도 조금 빠르게 그게 성격상의 문제인데 좀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많이 고쳐가고 있고 오늘은 아무쪼록 제가 조금 화합에 미어서 모든 시민들을 다 초대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정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초대받고 싶다는 것들은 저한테 이래 가지고 전화 주셔가지고 초대장 보내달라는 것들은 제가 꼭 초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초대장 보낼 수 있는 곳은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거기에 조금 이래 가지고 불미스럽게 뭐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은 와서 구경하고 이래 가지고 뭐 조금 이때까지 뭐 조금 격상이 되어있는 이런 것도 조금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화합을 해 가면서 풀어야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요곳 전시회 받으신 분들 오실 수 있으면 정말 잘 오셔가지고 멋진 구경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쉬시는데 제가 조금 길게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담아봤기 때문에 이곳 보시고 편안한 주일 되시고 아무쪼록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데 멋지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편히 편히 쉬지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겠죠 아무쪼록 날씨가 춥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아 그렇게 건강을 연휴해가지고 조금 옷 따뜻하게 입고 아니습니까 참 뜨거운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 고향의 전시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즐거운 날 주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